무리랑 쫙 데리러 가자 우짜짜짜 우짜짜짜 조금 더 조금 더 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 태음하고 있어요 네 일찍 오셨네 내가 좀 해갖고 줄게 손에 붙은 거 안쪽하게 다 띄워주세요 네 또 할 텐데 드디어 다 띄워주세요 나도 해 난 안해 난 안해 먹기만 할 거야 제 것까지 해주세요 제 것까지 해주세요 우리 강사님 정세상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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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세상 AMP Together minds 너Le 어찌уля 대게 물 생명 Days 부르는 거? 우리 여기 방사님 같이 오셨어 선배님한테 깨끗하게 태워주세요 문질민질인 거? 어, 애기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선배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네 잘하시네 그러니까 막 막 묵자니까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맞지? 우리 선생님도 맞지? 우리 선생님도 맞지? 여기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는 거 경험하세요 아, 이분들 여기, 여기 하고 계세요 지금 누구세요? 삼천분들이 오늘 여기 다 접수하셨어 다 접수하셨어 너무 많아서 같이 오셨어 같이 오셔야지 근데 이게 재미있긴 하겠다 이게 딱 1인분이에요? 아 2인분 이게 3인분씩이에요 아니 3인분씩이래 아 그거 맞네 이게 3인분이래 이게 3인분이래 이게 잘 하셨어요 그냥 하시면 될 거 같아 내리는 거 하셔야지 이제 내리시면 아 같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주시고 자 이거 같이 좀 눌러주세요 아 귀여워 네 눌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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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빨리 잘 안 눌리면 쪼글쪼글해지네 오 됐습니다 오 오 조심해요 와우! 다가가서 다가가서 조금만 더 넣고 형태는 더 맛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부족해 이걸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걸로 어떻게 볼까요? 이걸로 어떻게 해냈어 수영탈을 통해 손질로 물을 부어 한 번도 안한다고 다가가가서 이거 다가가가 저게 다가가가 이거 진짜 좀 필요한거 같아요 이거 비싸 너무 멀어 안 돼 안 돼 한 조금래 더 맛도 봐야죠 여기 하나 더 나왔으니까 네 빌려서 봐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긴 진짜 메밀 메밀 야 이거 집에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아 이런 거 봐 비전하기도 마음대로 그러게 돼 그 저 우리 이런 경험을 언제 해 인터넷 좀 올리고 해 다른 절대 와서 이런 거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쳐주면 안 돼 뭐 이미 지금 아까도 막 관측하는 거 제가 다 찍었어요 절대 내가 올리지 말아요 마누라 또 야단한다고 합첩 전 회장님 이러면서 내가 올릴 거야 이게 소리 하나도 안 대고 올릴 거야 집에서 이거 안 오는데 세영장 감고도 되고 좋은 일이야 메밀의 효능 단백질과 루틴 아 단백질도 있어 단백질과 루틴이 있다네 원양 성분이 많이 함 여겼던 변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대 네 없어요 4칼로리 기능성 성분 밴비 루틴 모델사 아 메밀차 아 메밀차 아 메밀차 메밀차 내가 갖고 올게요 네 가위를 자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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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축이야 면축이 면축이 특별하네 냠냠 냠 냠 냠 냠냠 냠 냠 오! 마코스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되나? 마코스 메밀 요리 메밀 도넛 와! 잘되있네요 마코스 메밀 마코스 메밀 마코스 메밀 감사합니다.